자, 메모장이 있는데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메모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툴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겠죠? 자, 메모장이 있고요. 메모장을 먼저 띄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제부터는 프리미스 트위는 인도해 주시죠. 일단은 프로세싱.js는 말 그대로 자바스크립트니까 일단 저희가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아, 예. HTML로 시작하는 웹페이지를 말씀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일 간단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드를 HTML기본법을 일단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프로세싱.js를 사용할 거니까 프로세싱.js를 다운받아서 여기다가 원서에다가 삽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기존의 프로세싱.js 홈페이지에 있는 파일을 직접 링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다운받을 그런 필요 없이 프로세싱.js 홈페이지에 있는 파일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진행하시죠. 네. 아까 있었던 프로세싱.js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요. 여기서 최근 최신 버전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최소화된 버전, 용량이 제일 작은 버전으로. 민.js라고 하는 저 민은 미니몸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미니몸 버전을 다운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창이 떠버리죠. 클릭하면 창이 뜨죠. 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URL을, 이 주소를 카피하는 거죠. 네. 복사를 하고요. 네. 이제 이 스크립트를 저희 소스에서 불러올 겁니다. 네. 스크립트. 일단은 프로세싱.js는 말 그대로 자바스크립트니까요. 타입을 지정해주고요. 네. 주소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그럼 이 웹페이지가 열릴 때 저 주소에 해당되는 자바스크립트를 로드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스크립트 타입은 어플리케이드. 이렇게 해서 이 스크립트 태그 안에 프로세싱 코드를 입력할 거고요. 그 밑에 캔버스. 잘못 입력했고요. 이 밑에 캔버스 태그를 삽입하고요. 이 캔버스 태그는 위에 있는 프로세싱 코드를 실행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코드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질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게 캔버스 태그에는 아이디 값이나 이런 것들을 붙이지 않을까요? 아이디 값을 뭐 CSS를 사용해서 그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는데요. 캔버스를 사용하실 때 이건 캔버스에 대한 이야기지만 약간 유의하실 점은 캔버스를 이렇게 아이디를 지정하시고요. 예를 들면 hello world 지정하시고 CSS에서 샵 헬로 월드로 이렇게 스타일을 지정하실 때 with하고 hate로 가로 세로 값을 지정해줘도 캔버스에선 반영이 되지 않아요. 캔버스 태그로 생성되는 영역은 바꿀 수 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with hate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 with hate는 그 캔버스의 표준인가요? 네. 표준이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옛날에 html이 저렇게 했다가 저걸 이제 안 쓰려고 했는데 다시 여기선 또 쓰는 거예요? 네. 캔버스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냥 여기다가 아이디 값을 지정하지 않고 캔버스 태그만 지정을 해도 자동으로 프로세싱은 이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린다. 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또 진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 프로세싱에 hello world 코드를 작성할 건데요. 네. 그 프로세싱 코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는데요. 네. 어 일단 첫 번째로 셋업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저희가 셋업이라는 함수를 따로 정의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저희가 위에서 스크립트를 로딩을 했잖아요. 프로세싱 점 미니멈 점 자바스크립트를 로딩을 했는데 네. 프로세싱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속한 함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이걸 하시는 분들은 그냥 셋업이라고 하는 것과 드로우라고 하는 함수가 약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쓰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일종의 자바스크립트 같은 곳은 이벤트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셋업과 드로우의 역할은 뭐죠? 셋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예를 들면 캔버스 도화지의 사이즈가 얼마나 될지, 도화지의 배경색은 어떤 색인지, 또 어떤 글씨를 사용할 것인지, 또 어떤 색으로 칠할 것인지 등등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저건 초기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초기화의 개념을 가집니다. 그리고요? 또 드로우라는 함수 안에는 이제 직접 그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글씨를 그려라, 아까 지정해 놓은 대로 그림을 그려라, 사각형을 그려라 식으로 그리는 그런 명령을 담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수고 또 한편 이벤트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저 드로우는 막 예를 들면 만약에 애니메이션 같은 효과를 준다고 하면, 저 셋업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호출이 되지만, 드로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걸 호출하기 때문에, 저기다가 이제 조건들만 바꿔주게 되면, 그림 같은 것들이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헬로월드를 하기 위해서, 일단 도화지의 사이즈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즈라는 것은 저 캔버스의 크기를 지정하는 건가요? 네. 그럼 아까 여기 얘기하셨던 캔버스에, 네. 그 위스랑 화이트 값을 속성을 준 거는, 네. 그것과는 어떻게 되죠? 어, 캔버스에서 이렇게 위드하고 화이트 속성을 주게 되면요. 요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얘가 더 우선, 위에 있는 프로그래밍 쪽으로 하는 게 우선수는 없을까요? 어... 뭐 그거야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네. 일단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할 때는 사이즈를 지정해 주지 않고, 캔버스 미드 헤이트로 지정해 주셔도 되는데, 자, 일단 이번 예제에서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싱이라는 스크립트 안에 사이즈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헬로월드만 딱 나타나면 너무 밋밋할 것 같으니까, 네. 배경색을 입혀 볼 건데요. 어, 이거 엄청난 장식이네요. 헬로월드는 밋밋한 게 미덕인데. 네. 백그라운드를, 저희가, 이건 컬러 코드 중에 있는 색인데, 또, 16진수 웹에서 쓰이는 코드를 넣을 수도 있고, 한데, 지금은 일단, 125번, 색상을, 집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5번에 해당되는, 컬러가 있는데, 네. 그 컬러를 지금, 세팅을 한 거죠. 네. 그렇죠. 프리미스트님은, 그냥 번호만 있으면, 색깔이 눈에 딱 들어오나봐요. 저는, 그렇진 않나요? 그렇진 않고요. 어느 정도가, 기존 웹에서 쓰는 색상이면, 나름 딱 떠오르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러면, 저게 지금 최대값이 255일까요? 네. 그러면,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저기에 있는, 150, 125라고 하는 저 숫자를, 0으로도 바꿔보고, 네. 250으로도 바꿔보고, 30으로도 바꿔보시면,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배경색을 정했는데, 글자를 어떤 색으로 칠할지는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필이라는 것으로, 글자의 색을 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백그라운드가 일종의 배경색이고, 필이 전경색. 전경색이라고, 앞에, 표현되는, 네. 비주얼의, 칼라를, 필로 지정한다라는 거죠? 뭐, 선을 그릴 때도, 사각형을 그릴 때나, 곡선을 그릴 때나,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글씨를 그리는 건데요. 그럴 때, 이 필에 있는 색상을 가지고, 그리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255 같은 경우에는 흰색을 그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 125가 회색이 좀 될 건데, 네. 그러면 회색 바탕에, 흰색 텍스트가 출력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그, 지금까지는 약간, 딱 앞에 있는 영어를 보면 이해가 됐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조금 생소할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루프라고 썼었는데요. 이 노 루프의 의미는, 일단 프로세싱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러 예제들에서, 움직이는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움직이는 그림을 표현할 때, 셋업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드로워를 실시간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이프문으로 속성을 계속 바꾼다. 네.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그림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요. 그걸 하나의 루프문으로 처리를 했는데, 네. 노 루프라고 저희가, 딱 써버리게 되면, 네. 이제 드로워를 한 번만 그리고, 더 이상은 그리지 않게 됩니다. 그 얘기는, 애니메이션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군요. 네. 그럼 일단, 노 루프는 뭐,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제에서는, 뭐, 없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일단은,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고, 혹시나 이해가 안 가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에 가죠. 네. 이제 저희가, 글씨를 어떻게 그릴지를 지정을 할 건데요. 네. 그, 일단은 프로세싱에서, 폰트를 다룰 때는, P, S, O, N, T 라는 걸 쓰는데요. 이제 새로운, 그 객체를 만들건데, 네. 폰트 A라고 일단 지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이 폰트 A에는, 어떤 폰트를, 로드할 건지를,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요 큰 따올표 안에, 네. 로드하고 싶은 뭐, 서체를, 집어넣으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 저희가 따로, 폰트 파일을, 그, 적용하는 예제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구요. 일단,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글구를, 한번 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네. 제일 기본적인 포인트인, area를, 로드를 해 볼게요. 네. 여기서 뭐, 관심이 있으시면, 풀이어나, 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맑은 고딕도,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제거에 깔려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는 area로 지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해당 그, 글, 폰트의, 그, 크기를 지정을 할 건데요. 네. 텍스트, 폰트, 라는 속성이 있는데, 네. 요거를 이제, 좀 더 많은 옵션을 줄 수도 있는데, 네. 이번엔 아까 위에 그, 폰트 A라고 지정했던 폰트의, 네. 크기를, 사이즈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4라는 값을 입력해 줄게요. 음, 그러면 저, 텍스트 폰트라고 하는 저 함수가, 네. 첫 번째 인자로, 네. 이, 폰트 A라고 하는 걸 받고, 네. 그 폰트 A라고 하는, 그, 폰트 함수, 폰트의, 네. 사이즈를, 크기를, 14, 픽셀인가요? 이제 세로가 14 픽셀이 되는 거죠. 14 픽셀로 지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텍스트 폰트라는 함수네요. 그러니까 포맷을 입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뜻일 것 같은데요. 텍스트 폰트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폰트를 세팅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거고, 네. 첫 번째 인자로, 폰트 객체를 받고, 두 번째 인자로, 그 폰트의 크기를 받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렇게 하면 그 폰트가, 이 문서에 적용이 된다? 네. 그러면 한번, 이제 기본적인, 그, 저희가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헬로우들 어떻게 출력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이 완료됐으니까,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드로우 함수 이벤트, 함수인가요? 이벤트인가요? 그냥, 네. 제 생각에는 이벤트 역할도 하는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어느 곳에 위치할지를 정해 주는데요. 네.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잠깐 잠조를 하면, 잠시만요. 어? 우리 그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텍스트 찍기 전에, 네. 그냥, 스테이지만 한번 보여 드리면 어때요? 여기, 스테이지만요? 네. 텍스트를 안 찍고, 걔를 렌더링하면 스테이지가 보일 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좌표 얘기하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모든 파일로 가고, 네. 뭐, 프로세싱, HTML, 파일 이름은 마음대로 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외문, 웹페이지 그러죠? 네. 그러고, 저희가 저장한 곳에 들어와서, 네. 그러면 시커만, 그, 125번에 해당되는, 네. 컬러를 가지고 있는, 박스가 생겨네요. 네. 요 박스를, 한번, 그, 파이어버그를 알고 계신 분이라면, 파이어버그로 보셔도 되고, 크롬 사용하시고 계시면, 요소 검사를 눌러보시면요. 여기에, 캔버스라는, 그런, 객체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안에 뭐가 이것저것 붙었나요? 네. 요거는 이제, 프로세싱, 요 스크립트를 읽어서, 그, 캔버스, 프로세싱.js가, 자동으로 이렇게, 추가해 주는, 그런 속성들입니다. 그렇군요. 요거는 일단은, 없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도화지를 일단 만들었으니, 이제 여기다가, 헬로월드 를 걸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서, 네. 텍스트를 그릴 건데요. 네. 텍스트라는 함수에, 텍스트라는 인자를 전달하면, 그게 화면이 찍히네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어디에 위치할 건지. 가로, 세로. 두 번째 인자가, X축이고, 세 번째가 Y축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네. 한번, 새로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박수. 와우. 떴네요. 네. 아직 우리가 박수 소리도, 그, 익숙지가 않아요. 하하하하. 그래서, 아까 그, 여기 가로, 세로가 20이라고, 20이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위치를 정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프로세싱에서는, 왼쪽 상단이, 0,0 지점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회색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0,0입니다. 네. 여기가 0,0입니다. X가 0, Y가 0. 여기서, X만큼 20을 갑니다. 그럼, 거기가 20 픽셀이구요. 20, 여긴 20,0이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밑으로, Y축으로 내려갈 때는, 좌표평면 그런거와 다르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20, 20이구요. 여기가, 글꼴의, 저희가 쓴 헬로월드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글꼴의, 저걸 베이스라인이라고 하죠? 네. 베이스라인이, 20 픽셀이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헬로월드를 찍어보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럼 이제, 일단 첫번째, 가장 중요한 미션은, 했네요? 헬로월드 시리즈의 첫번째 미션인, 헬로월드를 찍어보았습니다. 되게,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네. 괜찮은, 재미있는 조건이네요. 그러면, 자 그럼,